여수 선언 실천위원회가 여수 박람회법 1부 개정안에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이명찬 상임공동위원장은 민간 매각에 따른 난 개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. 또 여수 시민단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 박람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.